오랜 기간에 홈스쿨을 끝내고 16살이 돼서 학교에 처음 오게 된 오늘의 주인공 케이디입니다. 케이디의 설레는 첫 등교는 과연 어떨까요? 케이디는 첫날부터 일이 꼬이는데 처음 오는 학교가 적응되지 않은 케이디 밥 먹을 친구도 없는 케이디 화장실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다음날 케이디에게 관심을 보이는 두 학생 아주 마음씨가 착한 착한 걸로 합시다. 케이디는 보건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을 물어보자 제니스와 데미안이 데려다주기로 가 아닌 같이 수업을 땡땡이쳤습니다. 친구라는 말에 결국 땡땡이치는 케이디 어이 파보 마보 사실 보건수업은 땡땡이를 치고 있는 중 학교 핵 인사들이 나오는데 제니스는 레지나를 학계 여왕벌이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레지나를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식당에 가는 길 케이디에게 말을 거는 걸 본 레지나는 레지나는 케이디가 지닌 미모와 지성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교내 여왕벌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녀를 감시할 목적에 케이디와 친구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제니스에게 들려주자 그렇게 레지나를 감시할 목적으로 어울려달라는 제니스 수학 수업 시간 케이디는 어릴 적 짝사랑했던 남자와 닮은 남자를 보고 반했습니다. 케이디는 여자들끼리 지켜야 되는 규칙을 듣는데 어우 레지나가 잠시 자리를 뜬 사이 에론에 대해 관심있다고 말하지만 레지나의 전 남신이기에 건들지 않는 게 예의라고 들음 케이디의 표정이 복잡해 보입니다. 부디여 수학 경시대회 제안도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운동하는 에론을 보고 인사를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나타난 레지나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로 갖습니다. 레지나의 집에 간 케이디 레지나의 어머니는 매우 쿨해 보이는데 너무 쿨한데 레지나의 방에서 인물 평전이라 불리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뒷담화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제이나에게 말해주고 거짓말까지 하는데 그날 밤 레지나가 케이디를 한번 떠보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레지나가 케이디를 도와준다고 말하고 그레지앤이 비밀을 가르쳐줬다고 말하고 이간질까지 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케이디 모른 척 에론에게 물어보고 할로윈 파티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학 경시대회 준비를 위해 남아야 되는 케이디 완전 졸귀탱 수학 경시대회 준비를 땡땡이 치고 파티에 온 케이디 파티에서 에론을 만났고 레지나도 파티에서 에론을 만났습니다. 레지나는 케이디에 대해 험남을 하기 시작하는데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내는 레지나 하지만 그걸 모르는 케이디는 레지나가 도와주는 건 줄 알고 좋아하는데 레지나는 케이디에게 보란듯이 에론에게 키스를 하고 제니스와 데미안을 찾아간 케이디 제니스와 함께 레지나를 무너뜨릴 방법에 대해 생각해냈는데 케이디에게 보란듯이 행동하는 레지나 원래 성격 같았으면 그렇게 케이디는 레지나에게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발크림을 넣어 레지나에게 선물해줬습니다. 제니스는 레지나 가슴 부위를 가위로 잘랐는데 오히려 그게 유행이 됐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중 레지나가 찾아왔고 레지나는 제니스의 과거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디의 세 번째 작전은 그레첸의 질투심을 유발해 레지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장기자랑 공연에서 오 데미안 잘 부르는데 그레첸은 케이디에게 질투가 나 레지나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사팡의 효과가 대단한 것 같네요. 두 번째 비밀도 폭로했습니다. 공연 전 키 차이로 자리를 바꿔라는 레지나 그레첸의 질투심은 커져갈 텐데요. 아이고 어머니 공연을 하는 중 안무 실수로 카세트를 발로 차버리는 그레첸 직접 노래를 부르며 상황을 해결하는 케이디 다음 날 수업시간 그레첸의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그레첸은 케이디에게 레지나의 비밀을 모두 폭로하기 시작했고 에론을 레지나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해 바람피는 장면을 보여주게끔 유도하는데 에론을 영사실로 유도하는 작전 레지나가 있을텐데요. 복원쌤이 여기서 왜 나와? 집으로 와 살을 찌우는 영양발을 본 케이디와 제니스는 한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레지나에게 다이어트 바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케이로는 레지나가 밉지만 인싸그룹에 있기 위해 가만히 있었고 인싸그룹에 들어간 케이디를 바라보는 시선마저 바뀌었습니다. 제니스는 케이디에게 아트쇼를 초대했고 점점 레지나가 되어가는 케이디 수학을 모르는 척 에론에게 다가갔지만 에론에게 접근하기 위해 다음 수학 시험을 일부러 망치는데 그렇게 케이디는 에론에게 수학 과외를 받으러 가게 되고 케이디 갑자기 분위기를 잡는데 레지나를 생각하는 에론에게 레지나의 비밀을 폭로하는데 결국 에론과 레지나는 헤어지지만 바람빛 남자를 만나는데 학교 댄스파티의 킹카 후보로 4명이 나왔는데 인싸 4인방이 나왔습니다. 파티를 위해 옷을 사러 간 레지나는 살이 쪄 옷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레지나는 굴욕을 당하는데요. 케이디는 수학 낙제를 받게 되고 노버리 선생님은 에론 때문인 걸 진작에 눈치챘습니다. 이 소식을 친구들에게 들려주게 되고 노버리 선생님의 비밀을 인물평전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레지나가 되어가는 케이디 레지나의 인사법마저 따라하는데 그날 저녁 레지나와 전화하는 케이디 케이디는 레지나와 친구들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시키기 위해 앞잡이 역할을 하는데 카렌 뭐하고 있어? 케이디는 앞잡이 역할에 대성공하고 카렌과 그레체는 혼란에 빠지는데 다음날 친구들끼리 룰을 깨버리고 추리닝을 입고 온 레지나 뻔뻔하게 나오는 레지나에게 그레첸이 크게 한 소리 하는데 살찐 레지나에게 많은 옷이라고는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떠나는 레지나 그 일 이후 그 일 이후 여왕볼 레지나를 따르던 카렌과 그레첸이 케이디를 따르기 시작하고 에론과도 잘되기 시작하는데 케이디는 파티 복장을 입고 나오는데 와우 그날 파티에서 계속 에론을 찾는 케이디 레지나도 뒤늦게 파티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 방 저 방 다 키스하기 바쁩니다. 에론은 2층 방에 올라가는데 케이디의 방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주친 에론과 케이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에론은 케이디가 레지나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에론은 나갈려는데 레지나가 이 장면을 봤습니다. 에론은 파티를 떠나버리고 제니트는 거짓말을 한 케이디가 미워서 친구 사이를 끊고 사진 한 장을 주고 떠나는데 그 장면을 본 레지나는 그 자리를 떠나려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칼틴바의 진실을 알게 된 레지나는 케이디에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을 교장선생님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는데 케이디는 교장실로 호출되고 그곳엔 카렌과 그레첸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레지나는 인물평전의 정보를 이곳저곳 뿌리는데 이 종이를 본 여학생들은 자기를 뒤따마한 친구들이랑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노벌이 선생님은 대충 누군지 아는 것 같군요. 제이나도 못 말리는 케이라는 말을 누군지 알아챘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을 말리기 위해 나왔는데 와... 박력 모두가 강당에 모이고 제이내에게 인사를 하지만 범인이 누군지 아는 노벌이 선생님은 케이디에게 단독으로 질문하는데 노벌이 선생님의 해결책은 모두의 앞에서 자기가 뒤따마한 내용을 말하고 사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체는 사과인 척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귀여워 제이나도 사과를 하기 위해 올라왔는데 사과가 아닌 제이내와 케이디의 비밀을 사과인적 폭로했습니다. 이걸 듣고 충격받는 레지나는 밖으로 나가고 따라가는 케이디 레지나는 케이디에게 화를 내며 다가가자 그 뒤로 달라진 케이디의 학교생활 수업시간 노벌이 선생님이 마약 밀매 혐의로 구속될 수 있는 상황 1위 더 커지기 전에 자백을 결심한 케이디 케이디는 제이내에게 사과를 하러 가고 노벌이 선생님은 혐의 없음으로 판정났습니다. 노벌이 선생님은 용서하는 대신 수학경시대회에 출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수학경시대회에 출전하게 되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10초들입니다. 땡! 같은 시간 파티에서는 퀸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회로 넘어와 마지막 문제를 맞추는 팀이 우승하게 되는데 딴 생각을 하는 케이디 상대방은 정답을 외치는데 하지만 정답은 틀렸고 케이디에게 찾아온 기회 과거를 회상하며 정답을 찾아내는데 그렇게 수학경시대회 최종 우승을 한 케이디 팀의 격려로 파티에 가게 되는데 파티에 도착한 케이디는 파티 퀸으로 뽑히는데 어리둥절한 케이디 케이디는 모두의 앞에서 고백한 것 동시에 사과를 했습니다. 케이디는 모두의 앞에서 사과와 동시에 왕관을 쪼개서 모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과와 감동적인 멘트로 모든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주었고 제니스도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퀸카로 살아남는 법입니다. 퀸카는 주변의 관심과 경쟁이 아닌 스스로가 아름다울 때 만들어진다는 말을 들었고 이 말을 들은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제 자신을 빛나게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살아봐야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많이 발전해야 되는 초보 리뷰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리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